네, 오늘의 시그널은 DR잼입니다. 오늘 멘트로 DR잼 잼나 이렇게 해주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삼행시를 해봤습니다. DR텍이라는 종목을 여기서 해서 정말 그때 완전히 15년도부터 8년 동안 하락을 하던 주가가 갑자기 여기서 물론 뭐 저의 영향력으로 이게 됐겠습니까만 어쨌든 타이밍이 그 시점에 그래서 천원짜리가 거의 뭐 3천원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 DR텍하고 DR잼이 이름도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 이름만 비슷한 게 아니에요. 이름만 비슷한 게 아니라 사업 내용도 좀 유사한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DR텍 같은 경우에는 디텍터를 제조하는데 그 디텍터가 X-ray 안에 들어가요. 그게 디지털 X-ray로 가려면 디텍터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DR텍이 급등을 했잖아요. DR잼은 급등을 안 했거든요. 사업 내용도 비슷한데 그래서 이제 DR잼을 후발로 노려보려고 가져온 거고 DR잼은 진단용 X선 촬영장치 핵심 부품인 제너레이터를 만듭니다. 이게 DR잼이 언제 떴느냐 하면 코로나19 때 떴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19 때 생각해보시면 너무나 급해서 그 간이 검사소에서 빨리 검사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게 그때 다 마비가 됐어요. 환자 보호자도 검증을 통해서 딱 한 명만 면회를 하고 이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이동소에서 이동 X-ray를 촬영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병원을 가면 고정형 X-ray 천장에 달려있는 거나 벽에 붙어있는 걸로 찍을 텐데 병원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빨리 찍으려고 이동형 X-ray X-ray가 움직이는 그거가 지금 굉장히 수요가 폭증했었는데 특히 폐질환 검사죠. 폐 쪽에. 그래서 폐질환 검사 이동형 X-ray 장비가 수요가 폭증하면서 코로나19 때 재미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게 재미를 너무 많이 봤는데 아까 똑같죠. 아모레퍼시픽이나 이런 게 오르지는 못했지만 엔데믹으로 가면 수혜를 입는 업종으로 바뀌잖아요. 내용 자체가. 이거는 반대로 가는 거죠. 이동형에서 굉장히 재미를 봤는데 이제 검사소도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옛날처럼 곳곳에 검사소가 많고 인력이 많이 배치되는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요가 너무 폭발적으로 늘어나다가 엔데믹으로 가니까 줄어야 되는데 줄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이제는 뭘로 가냐면 이 근본적인 변화 그러니까 아날로그 쪽에서 디지털로 가는 이 변화 그 속도로 이제 가는 거죠. 전 세계에 지금 설치된 X-ray 중에서 필름 방식으로 찍는 아날로그 장비 그 다음에 디지털 X-ray인데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는데 디지털 중에서 필름 방식하고 비슷하게 진행되는 CR 장비. 이거 두 개를 합친 게 80%를 지금 점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날로그 장비 및 아날로그랑 비슷하게 진행되는 디지털 장비인 CR 장비 이게 전부 다 완전 디지털로 바뀐다 하면 시장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디지털 장비로 교체되는 사이클이 본격 시작된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정리해서 말하면 DR잼은 이동형 X-ray에 대한 수요는 폭증했다가 이제 없어졌지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장비로 교체되는 수요 이거는 코로나랑 상관없이 진행되는 시적이란 거죠. 레이스라는 거죠. CR이라는 거랑 DR이라는 게 모두 디지털 X-ray 기술이거든요. CR이 뭐 영어로 풀어서 말하면 컴퓨터 라디오 그래피고요. DR은 디지털 라디오 그래피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냐 디지털이냐가 틀린 거예요. C는 컴퓨터, D는 디지털. CR은 컴퓨터 라디오 그래피, CR은 필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아날로그랑 거의 유사하죠. 필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날로그 X-ray와 유사한 방식인데 DR은 디지털 감광기. 이게 아까 뭡니까? 디텍터. 디지털 감광기가 바로 디텍터예요. 디텍터를 사용해서 X-ray를 촬영하는 거예요. 근데 왜 디지털 X-ray가 훨씬 더 좋은데 훨씬 더 좋다는 거는 그냥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한 가지만 말하면 그거예요. 필름으로 하면 필름에 오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디지털은 오염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런데 왜 이걸 안 하느냐. 디지털 감광기 가격이 비싸니까 그냥 아날로그로 하는 거예요. 단가가 너무 싸니까. 근데 디지털 감광기 디텍터 가격이 많이 빠져서 가격 경쟁력이 생긴 거예요. 가격 경쟁력이 생기니까 바로 이 시장이 개화가 되면서 디지털 X-ray 시장으로 전환되는 지금 개화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DR잼이 여기에 맞춰서 지금 공장이 옆면적이 1,800평짜리였는데 옆면적을 8,300평. 대충 4배가 넘는 규모로 캐파를 늘리겠다. 옆면적 기준으로. 이렇게 지금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DR잼은 이런 디지털 X-ray로의 전환에 맞춰서 캐파 증설까지 지금 맞춘 상태고 그리고 아까 디텍터를 만드는 DR텍이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주식 시장에서 이쪽에 관련된 기업이, 선도 기업이 일단 출발을 했다. 그러니까 DR잼도 지금 후발로 출발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하는 그런 관점하고 그리고 기술적 모습이, 원하는 모습이, 제가 원하는 모습이 나와서 같이 결합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DR잼 아날로그 X-ray에서 디지털 X-ray의 전환에 수혜가 예상되면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관련돼서 가격 전략도 알아볼까요? 네, 아까 말한 그 모든 내용이 그림에 나타나 있습니다. 2020년 7월 달에 2만 5,850원. 자, 급격히 상승한 2020년 3월 달 이때가 뭡니까? 여기 밑꼬리만 보셔도 아시겠죠? 전 종목이 하락했던, 우한 시장에서 폐렴이 불면서 코로나19가 시작됐던, 거기서부터 이만큼 상승했습니다. 아까 이동형 X-ray 시장이 폭증하면서 그 뒤에 이제 쭉 내려갔죠? 코로나가 점점 잠재워지면서 자, 그러다가 다시 20개월 선을 살며시 올마 탔죠. 이 모습이 제가 좋아하는 모습이에요. 이 밑에서 올라오면서, 횡모를 하면서 이런 상승 N자의 중간 다리를 만들어 놓은 모습들 이거를 보고 상승 N자의 이쪽 부분이 완성되는 것을 예상하면서 들어가는 게 보통 제일 제가 많이 추구하는 방식이고 많이 이걸로 확률 높게 맞췄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서 2020년 말부터 한 단계 올려놓은 다음에 지금 한 5개월 행보를 했죠. 이게 만약에 다시 상승을 한다면 1만 5천원 정도 선까지 목표가를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DR잼 목표가를 1만 5천원 1차로 삼으시고 거기를 강력히 돌파한다면 그 이상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DR잼 1차 목표가 1만 5천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